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도 겨울특강이 3주차 정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올해는 특히 또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방금도 선생님이 분당 러셀에서 촬영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도 한 3명 정도 학생이 와서 세지 어때요? 재밌어요? 어때요? 전 그냥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가요 이 세계지리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한번 들어보시면 일단 한지 세지를 같이 하는 투지리 학생들의 지금까지 어떤 경험담을 모아보면 세계지리는 그 과목 자체가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한지 세지 같이 한다 하는 친구들은 세지가 훨씬 재밌다 그래 사실 딱히 선생님이 한지보다 세계지리를 더 재밌게 구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재미도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이 세계지리 자체가 주는 과목의 어떤 매력이 좀 큰 거죠 애들한테는 뭔가 나중에 가볼라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아 혹시 이 가이드 같은 경우는 한지 세지에 관심이 있어서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일 테니까 혹시 투지리 생각을 하신다면은 세계지리는 일단은 한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학생들이 어떤 매력도를 많이 느끼는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은 되도록이면 궁금하신 것 위주로 제가 빠르게 나머지 내용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세지 선택자가 적은데 불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선택자가 당연히 너무 적으면 불리하죠 예를 들면 1등급이 전체 응시자의 4%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응시자가 100명이라면 이건 정말 똥꼬에다 심지 박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계지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윤 그다음에 사문 생윤 사문 그다음에 한지 다음에 그것도 사위예요 독보적 사위예요 독보적 사위 작년에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2018 수능이고 이게 방금 끝난 11월 달에 끝난 2018년 11월 달에 끝난 2019 수능이죠 세지가 선택자가 적어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응시자 수를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고인물이라던데 1등급 따기가 어려운가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야 아니 여러분 1등급은 모집단의 4%잖아요 다른 감옥이 7% 주는 감옥 없습니다 4%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딱 전년도 상황만 보고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년도 한지가 매우 어려웠어 그러면 한지 하면 안 돼 전년도 한지가 예를 들면 하나 틀리면 예를 들면 2등급이 떴어 한지 하면 안 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사위 게임하고 똑같아요 복불복이에요 주사위 던졌는데 연속 1이 3번 나올 수 있잖아 세지 같은 경우 지금 3년 연속으로 지금 1등급 컷이 50 50 50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게 뭐냐 사실 앞에 1등급 컷 3년 동안 나왔던 예를 들면 2017 수능 2018 수능은 사실은 돌아가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 같은데 올해 세지의 질의가 1등급 컷이 또 50점이 나온 건요 세지가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쉽게 출자가 돼서 그래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어떤 과목도 올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불복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전 해외 경향만 보고서 한지 하면 안 돼 세지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볼까요? 올해 수능만 봐도 1등급 컷 한지 세지도 50이지만 50인 과목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점 백분위도 97 96인데 97 96 많아요 여러분 95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고 아 그럼 윤사하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내년엔 또 모르는 거야 어떤 방향성 이런 거 없어요 규칙성 없어요 1등급 컷의 어떤 경향성 없어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학교에서 열어주는 과목 중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택해서 열심히 정통으로 수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따지는 시간에 책 보시는 게 낫다니까 이거 내년에 어떻게 나올지 알면 점쟁이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매년 정해진 교수님이 들어가 출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경향성도 이건 모든 과목에서 고인물이 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지세지 하는 친구들이 아까도 한 여학생이 선생님 세계지리 1회차에서 중국 미국 일본 위치도 모르면 외계인이라던데 저 못 맞췄어요 저 외계인인가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얘기해 줄게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수학이나 영어는 시간이 지난다고 익숙해지는 게 별로 없어요 무조건 이해를 완벽히 해야만 돼요 근데 세계지리에서 이 위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일본이 있어? 여기에 예를 들면 군산 김제가 있지 부산이 있지 이건요 지금은 되게 당장엔 위치가 안 외워지지만 재미있는 건 얘는요 내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새로운 반에 친구 이름 외우는 거와 똑같아요 친구 이름 억지로 외우셨나요? 안 외우셨죠? 근데 1년 지나면 친구 이름 외워지잖아요 그런 정도로 자연스럽게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나라와 또는 시군의 위치 때문에 난 안 해 난 그런 거 싫어 사실 그런 거 다 싫어해 애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된다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고유명사잖아 군산 김제 캐나다 이스라엘 고유명사잖아 그거 친구 이름 훨씬 어렵잖아 이스라엘 캐나다보다 친구 이름이 캐나다 이스라엘처럼 쉽진 않잖아 근데 여러분 다 외워지잖아 진짜라니까 여러분을 한지세지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제가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때문에 안 하시면 안 돼 또 하나가 뭐냐면 기후지형 나 저것 때문에 세계지리 싫은데 한국지리 싫은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맞아요 기후지형 너무너무 싫어요 선생님도 솔직히 그거 너무 과도하게 가리키는 거 싫어 그래서 2013년 이후 개정된 이후로 기후지형 6,7문제밖에 안 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20문제 중에 뭐 10문제 낼 줄 알았죠 6,7문제밖에 안 내고 또 하나 6,7문제밖에 안 내기 때문에 어렵게 낼까요 쉽게 낼까요 쉽게 내요 문제를 많이 내야 어려운 문제도 늦지 몇 문제 안 내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만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를 예를 들어 볼까요 기후 들어오면 울릉도는 눈이 많이 내려요 그런데 지리는 왜 눈이 많이 내리냐를 묻지 않고 울릉도에 내린 눈과 울릉도 주민의 삶을 물어봐요 지구과학 내용을 묻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때문에 과학적 내용이 스며들어 있어서 아니다 지리는 과학이 아니라 경험과학적 수준의 내용만 아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죠 한지와 세지는 교과 내용이 많이 겹치나요 이건 선생님이 솔직히 말씀드릴게 겹쳐요 한 20% 15% 겹쳐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분량이 제법 줄어드는 느낌이 나요 이런 데서 많이 겹쳐요 해안 하천평야 기후원리 이런 데서는 그런데 한지 세지가 전혀 방향이 달라요 물어보는 게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수월하고 좀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시험 점수에는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그닥 그닥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혹시 무지 많이 겹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건 아니고 한 15 20% 정도 겹치는데 또 한지 문제를 세지에 내거나 세지 문제를 한지에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기후 지형을 그렇게 한다면 과목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학습 분량은 줄어들지만 그거는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한 22년 동안 한지 세지 가리키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린 건데 혹시 이거 말고도 또 한지 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계시면 선생님이 생각하건대 혹시 진지하게 한지 세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1회차 강의 정도는 한번 맛보기로 들어보시면 감이 올 겁니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배우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사탐은 많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하신 점은 Q&A에 글을 남기시면 24시간 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